본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갤럭시 노트2 도마뱀 배터리 커버 입니다 제품 개봉을 해보면 엘도노반 가죽 인증을 하는 인증서가 포함이 되어 있구요 품질 보증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커버 컬러는 와인컬러 입니다 갤럭시 노트2에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배터리 커버를 분리 하신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구요 장착이 된 모습입니다 제품의 소재는 천연 도마뱀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명품스러운 걸 보실 수가 있구요 명품에 들어가는 가죽과 동일한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